태블릿 핸드폰보다 크게 볼 수 있어 좋은데 들고 보면 손목 아프고 채워도 자꾸 쓰러지고 비싸게 주고 산 태블릿 제대로 뽕 뽑아야죠 나 이거 할부로 샀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60도 회전은 물론 각도 조절도 되는 잘 잡아 거치대 침대에서도 원하는 각도로 볼 수 있고 책상에서 공부할 때도 요리할 때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요러코롬 따로 설치하지 않고 쓱 들어 이동시키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 아따나 같은 집순이에겐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지 솔직히 한 번쯤 졸다가 핸드폰마 잡았지? 그래서 거치대가 꼭 필요하죠 아주 꽉 잡고 안 놓아주니까 막 잡아 흔들어도 돈 워리 핸드폰도 태블릿도 안전하게 딱 잡아준다고요? 이제 잘 때 핸드폰에도 맞을 일 없습니다 휴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날까? 쭉 늘리면 최대 19cm까지 늘어나 갤럭시 탭은 모두 사용 가능한데 아이패드 프로 12.9는 조금 부족해서 안 되겠네요 너무 아쉬워라 그래도 프로 12.9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상품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찡긋